아... 오게? 아 총있네? 띨리리 띨리리 어 어... 울지마 지난일이야 아우 널 너무 좋고 지나간 사랑으로만 그대의 추억 속에서 새... 아니 항아리에 총알이 총에 나온다고? 퇴이가 없네 와 그러네 무조건 나오나보네 와 다음은 또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다 자 제가 오늘 할 메타는 벌써 왔어 열쇠를 벌써 먹은거야? 아 제 표정이 아... 너 나 때리게? 어? 어쩔건데 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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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국말로 하면 살려줄게 너 그거 장전하게? 이제 팀이 하자고 한거 같은데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죽일게 이런식으로 얘기할거 같은데 아 너 때문에 시체 이거 시체박스 때문에 걸렸잖아 시체박스 치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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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만 가지고 간다 그랬어? 중국어 잘하시네 늦겠냐? 렛츠고 좋네 원래는 여기서 가 기다리면은 풀파밍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파밍하기 싫으면은 그냥 저기 가서 기다려 총 환자로 들고 그럼 바로 풀 아 아 아 나루는 자금차 아 뚝배기가 없는게 조금 무섭긴 한데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내가 첫번째 제일 빨간 보급을 제일 먼저 먹으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다들 눈치 보면서 안먹지 않을까 싶은데 둘이 싸우려나? 내가 뚝배기 없는거 보면 환자하고 달려들텐데 협찬 야 운전을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아이고 지나갑니다 갑니다 저 가요 아유 저가요 저 조용히 그냥 갈께요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 충분해 아니 이거 그 사이로 차가 가지냐 그지? 아... 나 오토바이 캔 얼마나 어이없을까 걔가 운이 좀 더 좋았으면 내가 내 차가 차에 딱 막혔을텐데 누구 쏘는 거지? 여기 한 명이 더 있는... 아 왔다 내 앞에 아 이거 아이언이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아이언 사이트 미쳤냐 이거 아이언 사이트 이게 맞아 우와 깜짝이야 근데 감으로 졌어 감으로 오우 맛있당 맛있당 너무 맛있어 블루존 술탄이 있다가 누가면 자기장으로 짖어서 죽여야겠는거야 블루존 술탄이 4개 블루존 술탄이 5개 묵직하게 입는거야 블루존 술탄이 6개 술탄 버리자 슬슬 자리를 잡으러 가볼까요 이 판 재밌다 뭔가 비밀의 방에 들어왔던 친구부터 차에 치여 죽은 친구부터 완결만 잘라면 되는데 어떤 완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차로는 완결까지 갈 수 없어 오우 샛 오우 샛 오우 샛 우와 나 지렸다 와 술탄 안나서 당했다 언 징 아따 아따 이걸 죽는거 아니야 아따 우와 오우 방금 내가 잘쌌다 그치 총알이 어차피 아 너도 차가 왜이렇게 구려 애들 차가 왜이렇게 다 구르지 내 차가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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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옥상에서 피하고 있나? 괜찮아? 차면 수탈인 줄 알았겠지?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여기 안 맞네 여기 있어야겠다 아 여기서 피를 먹어야겠다 뭐야 붓는거야? 일단 아니 하나 더 여기 약간 좀 베릴이다 아니 이거 나와야지 아 이거 킬로그 뭐 귀엽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중단에 선데이 좀 찍고 갈게요 이거 좀 귀엽는걸 잠시만요 어.. 뚝해 런 티티티티티 에이 집에 가자 쇼부다 에이 집에 가서 한 놈 잡고 짱을 먹든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 메롱 하하.. 꼈다 우와.. 하하.. 고객만 이겼다 앗 잠깐 잠깐 어 피구공킬링이다 이 집은 없나? 있을것 같은데 Early 어 드론 쏘면 부서져요 기계었네 진짜 헬로우 이래서 점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서 쟤네 싸울 때 가보자 이래서 점프하면은 착취할 때 싸가지고 점프가 진짜 안져 와 깜짝이야 안녕 아 자기장 디리리리리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사라 깔아 죽지 깔아 죽지 깔아 죽지 어 약풀차 바꾸러 갔어 난 엄폐해해 줘야지 이 친구야 안 밟혀서 다행이긴 한데 연막 좀 많이 챙겨 차 뭐지 타고 있는 거 아냐 없어 여기서 새 차가 와 샵 달구야 미쳤다 암물랑 직진이다 넌 양각스 안녕 얘가 얘야? 내가 본 애가 얘 맞아? 뭐 제세동기 1대1 또 튀었어 어 시체 밟으니까 꿈틀았네 쟤 못 탄다 그치 아 아 아 지지 마지막에 못 탄다 다행이다 와 나이스 아 춤추려고 했는데 멈췄다 나이스 내가 추워지 너 이수유하 까꿔하는 장면 보고 싶은데 슈 tens 정수 Increasing Yak 숨어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온다 어.. 핀 interfer 없네 ije 빠져야금 sl 징 피보는 소리 안 들리죠? 하나 더 오겠지? 술탄? 우와 술탄 각도 미쳤다! 근데 내가 그걸 유대하고 깡고긴 한데 술탄이 우와 여기 떨어졌어 그냥 여기다가 미쳤다 진짜 진짜 개고였다 김골보 진짜 개고인물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